5월 첫째 주에 SBS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. 네 먼저 사전 점수 정은지 씨가 앞서고 있는데요. 생방송 집계까지 한 사람 이번 주 1위는 1위는. 네 정은지의 하늘바람입니다. 설레이밤 인기가 전 1위 축하드립니다. 1위 소감 해주세요.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첫 앨범이라 부담도 많았는데 저희 회사 식구들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진호 대표님 에이큐브 식구들 그리고 우리 팬더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고 에이핑크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두 분은 어느 스페셜 MC 했는데요. 기분 어때요. 예. 우리 VIP 패밀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. 예.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. 예. 다현 씨는? 네 저도 선배님들이 도와줘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저희 TWICE 활동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2만 인사드릴까요. 네 homeowners. 네. 네 생방송 SBS 인기가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See you next time. See you next time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